안녕하세요. 빵떡이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베트남 양지쌀국수입니다. 김치볶음밥이랑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짜조도 같이 먹을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김치볶음밥이랑 함박스테이입니다. 함박스테이크 짜조에요. 짜조에요. 짜조가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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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카롱 김밥 김밥 잠시만요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계란 맛있다. 고소한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아..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고추냉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